냥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근처에 길냥이들이 굉장히 마른데 이 근처에 길냥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네요 어디갔니 얘들아 깎아먹자 새새끼 니네 말고 그 묘린이들 어디갔니 어떻게 된건지 묘린이가 하나도 안보여요 어디갔어 이놈의 새끼들 분리수거장으로 한번 가봐야되겠다 오늘 묘린이들 밥죽이는 실패 오늘 묘린이들 밥죽이는 실패 자야 오늘 묘린이날인데 우리 애기 묘린이잖아 여덟살 묘린이 여덟살 묘린이 여보세요 우리 애기 선물을 묘린이 묘린이날 선물을 준비했어요 큰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장난감을 샀는데 아까 박스를 더 좋아하는 느낌이 뭐지 박스 선물을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기 선물 한번 꺼내보자 묘린이날 선물이다 세상에 세상에 이게 뭘까 세상에 이것이 뭘까 세상에 이것이 뭘까 우리 애기 선물이야 아가 아가 일로 왔어 세상에 아가 이것 좀 볼래 슉 슉 아가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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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니형도 관심만 보여도 대단한데 우리 애기 한번 이거 재밌게 한번 해보자 옳지 옳지 잘한다 네스키 옳지 아이고 재밌어 무게 아이고 다 놀았다 우리 애기가 아주 묘린이날 선물을 애를 아주 좋아하네 아주 좋아해 옳지 아이고, 잘한다 자, 그러면 아이가 이 장난감 가지고 잘 놀았으니까 이번에는 박스에서 한번 놀아볼게요 박스 세상에 세상에 결국 제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박스 박스였다 박스야, 이렇게 좋냐? 애기야 아이고, 알았다 박스랑 많이 노세요 박스에서 많이 놀아요, 우리 애기 아이고, 애기 아이고, 애기 아이고, 애기 아이고, 애기야 아이고, 애기 우리 애기, 멸이니 날 축하해 우리 애기, 멸이니 날 축하해 우리 애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자 아이고, 애기야 응, 아이고, 애기야 아이고, 애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